호타 잉염은 로블록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 로블록스 시간은 바로바로 버튼을 화나게 하지 마세요 리아야 리아야 저 뒤에 아주 빙글에 웃고 있는 버튼을 절대 화나게 해서는 안돼 화나게 하면은 아주 끔찍한 일이 벌어질 거란 말이야 마보야 반가워 미호야 절대 저 버튼한테 네 얼굴을 보여줄 수도 안돼 그럼 정말 화가 나서 저 버튼이 화를 정말 낼지도 모른다고 알겠지? 무슨 소리야 내 얼굴을 보면 활짝 웃을 거라고 안녕 안녕 반가워 반가워 아! 헌한다 잠깐만 뭐야 뭐야 버튼이 네 얼굴을 보고 화를 냈잖아 어떡합구 와 아니 내 얼굴은 또 왜 화를 낼 때 어 뭐야 리아 거기 있으면 안 죽어? 그런 거 없는데 어? 뭐야 뭐야 화라기에도 별거 없네 별거 하아... 환하게 해서는 안돼 어쨌든 애들아 절대 환하게 해서는 안된다 알았어 어? 야! 어? 벽에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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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뭐야! 아 뭐야! 아... 저 벽을 피하는 거였네 저 옆에 있는 구멍에 들어가는 거였나봐 아 버튼아 어... 절대 환하게 해서는 안되니까 내가 기분좋게 해줄게 anks의 화났어 AMY 폭탄이예요! 뛰어요! 여기 있으면 안맞니로 난 죽었어 난 안 죽었어 버튼아 너는 머리카락 없으면 편하겠다 머리도 안 감아도 되잖아 psychopath 아 화났어 안 돼! 버튼이 탈모라는 거 놀리면 안됐었는데 난 안 죽을 건데 안 죽을 건데 난 안 맞지롱 난 죽었어 난 안 죽었어 버튼아 너는 머리카락 없어도 편하겠다 머리도 안 까봐도 되잖아 아 화가 났어 안 돼 버튼이 탈모라는 걸 놀리면 안 됐었는데 난 안 죽을 건데 안 죽을 건데 뭘 잘해 간단하지 미온은 깬 거 같은데 미온 잘했어 뭘 얘들아 어쨌든 버튼을 질 때 화나게 했으면 안 된다 흠흠흠 간지간지간지 간지간지간지 올라가고 옆으로 피하고 가고 뭐야 뭐야 방금 거의 뭐 교통사고 났는데 뭐야 깜짝 놀라 야 진짜 진짜 버튼이 식기식기 화를 내는 거 보니까 완전 다혈질인가 봐 그러니까 화가 많아 진짜 진짜 짜증나네 얘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고생해야 돼 너 진짜 미안해 이거 누가 눌렀어 누가 눌렀냐고 오케이 쉽네 범인이 잘하네 잘한다 약간 젤리 같다 약간 젤리 같다 화가 났는데 화가 났는데 엄청난 잘생김을 가지고 있어 야 그들과 비교하지 말라는데 아 칭찬해준 건데 왜 저런데 아 이번엔 리아가 칭찬해봐 칭찬같은 칭찬을 해야지 아 진짜 너는 동그랗고 동그랗게 꼭 지구젤리를 닮았어 안은 텅텅 비었겠지 너는 정말 맛있어 보여 어 어 가운데 맞추기 어 어 진짜 많이 화가 났나본데 이번에는 어 어 우리 찍어버려 야 그게 칭찬이냐 내가 칭찬해줄게 그래 어 너는 어 참 잘생겼고 어 웃는게 참 이쁘고 그리고 음 이빨이 참 하얗고 어 화 안내고 있어 어 화 안내고 있어 그리고 어 더 해달래 더 해달래 그리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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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넌 못생겼어 초록색 타부 초록색 타부 아 초록색으로 가야된다 어 아 이걸 못들어왔네 못생겼다고 하니까 죽은거잖아 아 너 그리고 전구야 너 너 요즘 외롭다며 여자친구 소개시켜줄까? 어 좋다고? 어 그러면은 어 아 그래 내가 진짜 이쁜 애 알아 자 자 와주세요 제 소개팅요 와주세요 너 부르잖아 너 뭐? 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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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내가 소개팅료를 너무 이상한 애를 소개시켰지 이번에 진짜 예쁜 애를 소개시켜줄게 음 어 어 어 어 어 어 올라가 어 어 어 얼마나 허가하신 거야 이거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미호 얼굴을 보자마자 미호 얼굴에 물을 끼웠는데? 야 너 좀 엉이 없다 미안한데 내가 아깝거든? 너 타입꺼풀다? 아! 야! 왜 그런 말 해가지고! 빨리 도망쳐! 아 진짜 너무하네! 근데 뭐해 잡히지 말라는 거야? 뒤에 손 온다! 와 손이야 저거? 도망쳐! 나 너무 무서워! 미안해! 니가 더 아까워! 제발! 난 살았다! 못 잡았다! 응 못 잡죠? 열의 심정이 다가온다! 아! 정구한테는 비난 같은 거 하면 안 되겠다! 진짜 우리를 막 혼내주려고 하네! 그러면은 얘한테 선물 하나 줘야겠다! 이거 뭐야? 아래에 뭐 뉴크 올 뭐 있는데 이게 뭐지? 뭐지? 이거 정구한테 선물해 주자! 뭔진 모르겠지만! 어? 핵! 핵을! 핵? 핵에 파였다! 핵을! 우와! 뭐야! 아 이렇게 해서 생존하는 사람은 혼내켜 줄 수 있는 건가 보네? 아 그렇구나! 어 이런 게 기능이 있었구나! 정구야! 어! 우프! 그냥 죽여버리는데? 우프 이러는데? 아 정구야 x4 너도 어? 빨리 이 코로나가 끝났으면 좋겠지! 어? 그렇다던데? 아니! 아니! 으어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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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엤 내가 먼저 할게 정구야 너는 머리카락 안 자라지? 탈모야기다 평생 먹어 어 야 춤추는데? 알겠다 알겠다 아니야 아니야 지금 고개를 도리도리 하고 있잖아 탈모는 안 돼 탈모는 안 돼 이러고 있는 거야 아니야 아니야 자기는 탈모가 좋대 자기는 대머리가 좋다는 거지 역시 비난은 하니까 얘는 비난이 좀 어울리는 거였어 죽이지 않네 니아 차례야 비난해 어 나는 정말 동그랗고 어 그리고 어 나는 못생겼어 뭘 어 엎드려 야야야 내려가야 내려가야 돼 위에서 용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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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위에서 용암 아 아 용암 너무 빨라 너무 빨라 빠르네 이제 미용 차례야 이제 그거 해줘 너는 진짜 씹다만 껌같이 생겼고 이 이 오우 삐리리 처리해주겠지? 욕을 하다니 나 정말 깜짝 놀랐어 나 정말 깜짝 놀랐어 그래 욕 못하는 사람이 어딨겠어 맞아 맞아 그래 너도 사람 괴롭히지 말고 정구야 너도 이제 다른 사람한테 항상 그렇게 웃는 모습으로 지내면 다른 사람들도 항상 미소를 해줄거야 그리고 웃는 얼굴에는 침을 못 뱉는다고 했어 그치 얘들아? 맞아 크아 야 야 웃는 얼굴에 침을 어떻게 뱉어 야야야 위험한 등산 야 웃는 얼굴에 침 뱉으니까 완전 화났잖아 지금 점프 배밀고 하지만 이정도는 나에게 별것도 아니란 말씀 쉽다 쉬워 쉽다 쉬워 아무래도 옛날 속담이 거짓말이었나봐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 어쨌든 정구야 오늘 같이 이렇게 너랑 지낼 수 있어서 정말 행복했어 정구야 항상 이렇게 웃는 얼굴로 지내 다른 그 다른 그 로블룩스 유저도 괴롭히지 말고 알겠지? 뭐? 뭐라고 괴롭히겠다고? 자 어쨌든 여러분들 오늘 웃는 정구와 그리고 찡그리는 정구 절대 버튼을 화나게 하지 마세요 게임 플레이 해봤는데요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해주시구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안녕히 계세요 안녕 안녕 어허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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hurry 뺨 구독 뺨 좋아요 삥 에러의 뺨 뺨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